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의 낸드프레시 업체 키옥시아 인수를 위해서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두 업체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종 기자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요.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각각 키옥시아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키옥시아한테 노크를 하고 있고 웨스턴 디지털도 키옥시아한테 지분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3위 업체고요. 웨스턴 디지털은 랜드플래시 시장에서 3위 업체인데 하드디스크나 SSD를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키옥시아는 과거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사를 하면서 지금은 랜드플래시 메모리 세계 2위 업체로 지금 아주 활약하고 있는데 인수 협상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규모는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33조 원에 달하는 그런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랜드플래시 분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은 한 5위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5위와 3위가 지금 우리 삼성과 SK를 이겨보겠다고 지금 그러는 양상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 이 1, 2위 자리 쉽게 얻은 게 아니라서 놓치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이크론이 혹시라도 인수하게 되면 지각변동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키옥시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랜드플래시에서 세계 2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키옥시아를 인수하게 되면 SK하이닉스와 랜드 부문에서 2위 경쟁을 하게 되고요. 아주 무섭게는 삼성전자가 1위인데 삼성전자까지도 아주 맹추격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트렌드포스 집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의 점유율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이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33.1%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이런 순으로 랜드플래시 시장을 점유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SK는 인텔을 작년에 인수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인수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SK와 인텔의 점유율을 합치면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2위 경쟁을 키옥시아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론이 키옥시아를 인수하게 되면 갑자기 30%의 점유율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면서 SK가 2위 경쟁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오히려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의 랜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이크론이 키옥시아를 인수하든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하든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투자금을 좀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투자했었거든요. 3년 전에. 그런데 다만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아직 현재 매각을 검토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쪽 인수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그런 대목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기업들 지금 이런 상황에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래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기업들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더플래시 사업부 인수한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공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반도체 대기업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산업 환경, 산업 전망을 잘 분석하고 좀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왔고 또 고민도 현재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는 일단 선제적으로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관건은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M&A 방식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시설 투자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격적인 의사 결정이 지금 좀 필요한 중요한 그런 순간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 혼자만의 의지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좀 뒷받침된다면 기업들의 결정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면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가 좀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참 좀 필요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 규모가 한 28조 9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 보고서상 작년 한 해 동안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3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계획보다는 한 10% 이상 실제 투자를 집행했던 부분이 좀 의미 있게 눈에 띄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조 9천억 원을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반도체 장비업계에도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